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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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작게 만들고 있어 너무 작게 만들고 있어 당신을 위해서라면 내가 주머지고 갈게요 천번이고 맘번이고 그대를 웃고 싶었지만 내가 아니면 누가 당신을 지켜줄까 해도 세월이 흘러가듯이 우리의 사랑도 흘러가고 당신과 나의 운명이 때론 흘릴 수 있어도 천번이고 맘번이고 당신께 명세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평생 그대 곁에 있어준다고 사랑해요 당신 사랑해요 영원히 내가 선택한 사람은 오로지 당신 하나뿐이죠 사랑해요 당신을 사랑해요 영원히 평생 그대만 위해서 이 세상 살아갈래요 세상이 흘러가듯이 우리의 사랑도 흘러가고 당신과 나의 운명이 당신과 나의 운명이 때론 흔들릴 수 있어도 천번이고 천번이고 만번이고 당신께 명세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평생 그대 곁에 있어준다고 사랑해요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을 사랑해요 영원히 사랑해요 영원히 내가 선택한 사람은 오로지 당신 하나뿐이죠 사랑해요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을 사랑해요 영원히 평생 그대만 위해서 이 세상 살아갈래요 사랑해요 당신을 사랑해요 영원히 평생 그대만 위해서 이 세상 살아갈래요 사랑해요 당신을 이곳은 어떤 갤러리죠? 길풍갤러리에요? 홍보 한번 해주세요 5층 뭐라 할까? 뭐라 해야 해? 놀러오세요 길풍갤러리 놀러오세요 길풍갤러리 성의산 몰티즈 아니 성의산 가는 길목 3거리 길풍갤러리 멋지네요 오늘 애인하고 데이트 중에 멋진 곳을 만났다 나도 애인이요? 그렇지요 감사합니다 사진... 아이고 사진 있잖아 놀긴 너무한데 시간이 없네 이제 놀 시간 돼서 놀러오죠 근데 이게 영업시간이 몇 시에?